... ... 흐흫 문을 열었으면 확인을 하고 들어오세요. 쭉 아무튼 감사해 먹겠습니다. 새끼 붕대를 몇 개를 챙겨온거야? 이거 언제나 라인츠님 군대 잘 갔다오십쇼 금방 갈거야 시간 와 움푹 직탄율이 진짜 세긴 세구나 저거리에서 갈 길이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다 맞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근전 무기 2,000 포킬, 2,000 권총, 1,500 나머지 킬당 1,000원씩 두판중에 베스트 킬한걸로 쳐서. 지금 바빠요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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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톡 두발 마시코 좀 없냐? 마실거 좀 없냐? 아 dmr 소음기 안써요 저 새끼 뭐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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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보정기 하나 있지 않았어요 AR 그쪽 시체 많은데 여기다가 다시 가기도 뭐하네 아 존나 핫플레이스인데 그냥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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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갔어 으 으 으 스핀 돌아가지구 어 이게 샤빠른 핵은 아닌데 새키가 튀어나오는걸 어떻게 알고 바로 쓰지 약간에임햬은 아니에요 저기 에임에 끼면은 새끼 어살뿠게 아우 씨발 아니 이새끼들 왜 나만 쏘는 느낌이 개새끼들어 아니 이새끼들 왜 나만 쏘는거냐 씨발 저기있네 와 억울해봐 한 4명이나 쏘지 않았어요 지금? 아 내 차 씨발 안 나가 이씨새끼 안 나가 쟤도 자개장 밖에 아니거든 칼났다 근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 씨발새끼들아! 이 개시키들아! 이 개시키들아! 여기 이쪽도 있나? 약간 양각인 것 같던데 살짝 산 위에도 아 있네 저기 누구야 저거 저거 됐다 이 씨발 누구냐 미치새끼 아니냐 이거? 시 아 이거 뭔 바뀐대나 지금 이거 아 이제 딱 걸치네 이 씨발새끼 이 씨발새끼 자기장 밖에서 죽었어 저거 핫플레이스인데 하하하하 어? 핫플레이스인데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뛰어야 되는데 저 앞에 이쪽 분명히 여기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까 킬 미션을 지금 했어야 되는데 스쿼스 지대끼리 싸운다. 오케이 이거 뭔 총소리예요. 근데 이거 지금 저도 스쿼스네 시쿼스 소음길이에도 자리가 내가 좋죠. 아 거기야. 아 아 차조포 이게 바로 스쿼스 장인의 치킨입니다. 여러분들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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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결